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 누네들이? 뭐야? 모카 거의 자기 집이다 얘 냄새를 지 몸에 묻히고 난리가 났네 우리 썸이야 안녕? 창고야? 뭐니? 오 착해 안녕? 응 안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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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네? 잘 먹네? 잘 먹네 못 가요 난리가 입에서 간 거 같아 움직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신났어 나는 친구와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고맙다고 난리 났다 지금 모커야 난리가 났어요 모커야 이거 두 배 속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남자친구 왔는데 미끄러지도 안 먹더라니까 미끄러지도 안 먹어 미끄러지도 안 먹어 얘 왜 진짜 적응력 쪄는데 뭐야 그리고 미끄러지도 관심가 쫄깃 무서워 살짝 재미있나? 집이 들어갔어 이런게 안타깝게 저 공룡 뭐야? 진짜 뭐야? 원래 계속 살고 있는 애 같은데 장난감 장난감 재밌나보다 왜 들어가래 벅력 있는 거 모두 못 가 벅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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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